첫 번째 이야기는 맨유와 뉴캣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맨유가 맨더비에서 6대3으로 맨시티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그래도 에버튼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괜찮아 지금 한 경기 덜한 상황에서 8경기 치렀는데 지금 5위예요 그렇죠 일단 4연승을 최근에 했었고 물론 맨시티에게 매우 크게 패배를 했고 사실 역부족인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맨유가 성적을 꾸준하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위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데 한 경기를 덜해서 한 경기 더 하면 사실상 맨시티나 토트넘 이 두 팀이 2,3이잖아요 승점 차이가 또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그래도 괜찮게 리그를 치러 나가고 있는데 뉴캣을 또한 마찬가지죠 뉴캣을 더 좋잖아요 지금 3승 5무 1패 패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뉴캣을 지난 영상에서 뉴캣을 단점대회 득점을 못한다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던 거지 그걸 제외하면 실점도 적고 또 경기도 압도하고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캣도 지금 흐름이 좋고 맨유도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두 팀이 만나는 경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 좋은 두 팀 5위와 6위의 만남인데 일단 저희가 맨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렸었던 게 테나 감독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버리기 시작했다 점유하는 걸 좋아하는데 점유를 하려고 하면 지고 그걸 버리면 좀 이기고 테나 감독 입장에서는 좀 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맨유가 최근에 살짝 다시 테나 감독이 성적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살짝 이제 점유를 하는 걸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맨시티를 제외하면 유로파 리그나 아니면 이제 리그에서도 에버튼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점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자신들보다 약팀을 상대로 점유를 안 하는 축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점유를 하는 축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점유를 할 때마다 본인들이 더 강팀인데도 점유하는 축구를 했을 때 경기력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실수 나오면서 막 대피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맨시티한테 지고 오모니아와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모니아와 경기를 했는데 3대2로 이겼거든요 이기긴 이겼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기긴 했는데 두 골을 먹혔습니다 3대2 근데 이 두 골이 다 어떻게 나왔냐 빌드업하다가 볼 뺏기고 수비라인에서 볼 뺏겨서 실점을 했어요 오모니아한테 그러니까 오모니아가 졌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맨유를 두 골 넣었으니까 그렇습니다 3대2니까 심지어 그런 장면도 있었고 지난주 에버튼전도 에버튼이 수비라인을 내리니까 당연히 맨유가 좀 공격적인 축구하고 점유하는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에버튼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카사미르가 볼 뺏기면서 빌드업하다가 뺏겨서 에버튼이 또 득점을 했어요 선제골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맨유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할 때마다 경기력이 더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초반부터 그랬죠 사실 에릭센이 패스미스 하면서 완벽한 실수하기도 한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캐슬을 저희가 며칠 전에 유캐슬 팀 영입 기조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좀 기동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압박을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유가 또 점유를 좀 가져갔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테나 감독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걸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오모니아 전 두 경기 그리고 에버튼 전 이 경기들에서는 당연히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점유를 해야 되는 경기였고 그런데 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유캐슬 전에는 어떻게 경기를 할 거냐 이건데 유캐슬을 상대로 이제 만약에 테나 감독이 점유하는 축구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경기력 자체가 매우 안 좋고 유캐슬에게 호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유캐슬은 어떤 팀이냐면 전방 라인에 압박을 잘하는 선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칼럼 윌슨 알미론 막시맹도 사실 열심히 뛰는 선수고 머피 플레이저 그리고 미드필러 라인에 조엘링톤 김아랑이스 윌록 이렇게 덩치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기동력도 좋고 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도 사실 맨시티랑 비겼잖아요 그때 3대3으로 비겼는데 그때 어떤 경기를 했냐 유캐슬이 꽁꽁 틀어막다가 역습 이런 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방 압박을 해서 맨시티를 괴롭혔어요 맨시티가 맨시티도 유캐슬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새 골을 먹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3대3으로 겨우 비겼죠 그런 걸 생각하면 맨유가 맨시티만큼의 후방 빌드업을 잘하는 팀도 아닌데 또 섣불리 점유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다간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어찌 됐건 대책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카세미루를 선발로 넣고 빌드업을 좀 하게 한다거나 일단 첫 번째 맨유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엔 또 카세미루를 선발로 기용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캐슬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싸워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카세미루가 지난주에 에버튼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카세미루가 완벽한 컨디션이나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보면 맥토미니가 나왔을 때와 카세미루가 나왔을 때의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중원 싸움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중원에서 전방으로 패스해주는 패스의 퀄리티도 사실은 조금 많이 달라져요 당장 그 에버튼전에서 카세미루가 빼앗겨서 실점하긴 했지만 또 호날두 득점 나올 때는 멋진 패스를 한번 넣어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카세미루가 나와야 훨씬 더 미드필더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이 강한 전방 압박이 강한 유캐슬 상대로는 빌드업을 굳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후방 빌드업에 굳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압박을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는 미드필더 맥토미니보다 카세미루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캐슬이 더 무서운 이유가 지금 그동안 조금 부상이라든지 못 나왔던 선수가 이번에 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막시맹도 그렇고 조엘링톤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상을 당하는 기간 동안 또 득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몇 차례 이제 그전에는 또 득점이 안 나왔던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전 선수들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막시맹 조엘링톤 이삭 이런 선수들은 한 번 또 공간이 열리면 아주 파괴력이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섣불리 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뉴캐슬의 압박에 끊기면 그 순간 또 실점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뉴캐슬도 최근 경기에서 대승을 또 거뒀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 선수들까지 돌아온다면 맨유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지금 우리의 명성과 달리 절대 맨유가 뉴캐슬보다 전력이 좋다고 말할 수가 지금 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군요 물론 맨유에 좋은 선수가 많지만 일단 애초에 전력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팀이 현재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를 맨유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나엘 감독이 한 번 더 역습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에버튼전에서 마샬이 중간에 부상으로 호날두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호날두가 선발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날두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호날두 원톱 공미로 부패 오른쪽에 안토니 왼쪽에 레이시포드 요게 이제 좀 맨유의 공격라인이 굳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안 나올 땐 마샬이고 이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마샬이 없으니까 호날두가 최전방이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호날두가 역습 축구에 맞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맨유가 만약에 점유하는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역습하는 축구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역습 축구가 조금 필요한 경기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호날두가 수비를 하러 많이 내려와서 수비 가담에 엄청나게 많이 가담해 주거나 또 내려왔다가 공격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빠르게 올라가주는 그런 플레이가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점유하는 축구 할 때는 그래도 수비적인 측면을 비교적 역습 축구 할 때보다는 조금 덜 가져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호날두가 그래도 뛰면서 그렇게 호날두의 수비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역습 축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에서는 과연 호날두가 테나 감독의 축구 맨유의 템포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유의 어떤 또 하나의 문제랄까요 산초가 이제 너무 부진해서 테나 감독도 공개적으로 약간 산초를 조금 약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산초가 원래는 시즌 초반에는 마샬이 없어도 호날두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날두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이었죠 그렇죠 레시포드를 차전방에 세우면 되니까 레시포드 차전방 세우고 혹은 엘랑가를 차전방에 세우고 그냥 엘랑가, 부패, 산초, 레시포드, 안토니 오기 전에 이렇게 그냥 공격라인을 구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초가 밀렸어요 그래서 산초가 오히려 지금 못 나오고 지금도 산초가 계속 선발에서 제외가 되면서 레시포드가 특히나 왼쪽 측면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맨유가 역습축구를 할 때 레시포드는 언제나 역습축구를 할 때 가장 좋은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를 활용한 역습축구 이게 잘 돼요 그래서 레시포드를 왼쪽에서는 못 밀어내고 반대편에서는 또 안토니가 있으니까 안토니도 잘하잖아요 안토니를 산초가 또 못 밀어내고 중앙에는 부패가 있고 최전방에는 또 이제 마샬이나 호날두가 또 있고 하니까 산초가 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초가 최근에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초가 좀 살아나요 사실은 맨유 입장에서는 공격 패턴이 조금 다양해지거든요 산초의 장점이라고 하면 스피드도 있고 드립을 돌파 능력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로 연계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어요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산초의 재능과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크기가 크거든요 그런데 산초가 최근 부진해서 지금 역습 축구를 할 때 점유하는 축구를 할 때 어떤 축구에서든 산초가 선택을 못 받는다 이게 참 아쉽죠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맨유가 이제 좀 만들어가는 축구 점유율 축구를 하기에는 또 상대팀인 뉴캐슬이 굉장히 무섭고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아빠 그렇다고 역습 축구를 하자니 지금 마샬이 부상인 가운데 또 호날두에게 역할을 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맨유가 어떤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키포인트는 카세미로라고 보십니까 카세미로도 있고요 아마 일단은 그냥 축구적으로 보자면 맨유가 역습 축구를 한다면 최근에 맨유의 키포인트는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가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위력적인 선수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도 장단점이 명확해요 이 선수가 전방에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 점유하는 축구를 했을 때 상대의 좁은 공간에서 볼을 터치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합니다 터치도 좀 길고 투박하고 레시포드도 뭐 튀어나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런 걸 못하는데 역습 축구할 때는 이 선수가 너무 좋아요 빠른 발을 가지고 역습 타이밍 잡았다가 빠르게 수비 뒷공간 침투하면서 득점한다 이게 레시포드의 장점인데 이걸 레시포드가 가장 잘하니까 사실은 이 테넬 감독이 역습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레시포드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아마 뉴캐슬이 절대 라인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뉴캐슬은 아주 공격적인 압박을 통해서 전방에서 가져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을 때 레시포드가 얼마나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가는가 그 공간을 향해서 부패나 에릭센이 패스를 넣어줄 것이냐 요거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맨유만 뉴캐슬의 경기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재밌는 경기 중 하나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진짜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기가 이제 어느덧 맨유가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요 경기는 진짜 누가 이길지가 예상이 안 되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맨유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네